야 웃긴 걸 말해줄까? 재석 오빠가 나 떨어 치렀다? 뭐래? 놀면 뭐하네? 역시 호연수 이 씨인 줄 알았어요? 근데 목소리가 그냥 재수야 음악이 나왔는데 내가 했는데 뭐야 재시래 이거 그리고 나는 몰라 유팔봉이 하는 거야 재석 오빠 근데 이 황홍씨가 오빠 욕 되게 많이 하고 다녔는데 걔도 또라이야 유팔봉이 그분이 왜 그러시더라구요 누가 오빠 욕을 한다고?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?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은 아닌데 머리도 길고 좀 그래 왜 오빠 지금 욕을 해? 오빠 내가 한번 말할까요? 그 사람이 누구야 유팔봉이 누가 방송을 안 보고 아 유팔봉이 뭐야 나한테 댓글 중에 680이 있는 거야 야 680이 아니고 무슨 전화번호야 680은 뭐야 또 너무 커서 놀랬네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밖의 감사합니다.